네, 509장입니다.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었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시시때때로 주만 봅니다 시시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시때때로 새 생명 주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시시때때로 주만 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시시때때로 날 도우시네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맘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시시때때로 날 생각하네 내 몸의 연약함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때나 주 나와 함께 늘 계시도다 시시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시때때로 새 생명 주네 이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시시때때로 주만 봅니다 시시때때로 주만 봅니다 시시때때로 주만 봅니다 아멘 May God bless our God. Amen.